데케이드 오블러 호기심의 10년 XSFM 3,4주차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저는 유보자가 아니고 권조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입니다. 독실 간사가 농구 보고 앉았습니다. 일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야 되는 팀인데 이기고 있어요. 이게 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애들? 지난주에 국감회에서 국회의원의 김장겸 의원이 MBC 사장 출신이죠. 나무 위키를 접속 차단해야 된다는 일부 페이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일부 페이지 중에는 김장겸 나무 위키가 본인 있습니다. 그런 사소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나무 위키의 불법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건 좋은 질이었는데 하필 그 부분들이 그렇죠. 네.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어렵고 섬세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나무 위키 이상하다는 얘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모르시는 분 드문데 이게 본인들의 이 나무 위키를 주로 많이 만지작거리고 나무 위키의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는 이들이 김장겸 의원의 주된 우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이걸 건드린... 굳이 우리가 봤을 땐 자중질환인데 여전원 조사가 잘 안 된 거죠. 네. 이 모습을 보아하니 야 함부로 미디어를 끊거나 할 수 없겠구나. 정치의 힘으로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소개할까 생각했다가 아 내용은 괜찮은데 의도가 의도와 방향성이 이상해서 결국 드랍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았죠. 네. 최용두 의원이 그런 사례를 국정감사에서 들었습니다. 브라질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트위터 X를 차단했다. 근데 그 사례를 들여다보면 최용두 의원이 반대했을 사안이에요. 그럼요. 주로 보소나로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데 트위터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면 볼수록 손대기 싫어지는 이슈들을 수많은 보좌관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최소한만 추려서 들려드릴 뿐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금방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기 싫때는 건강한 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예비만 같아야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레노버,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백종호 비오틴, 읽고 듣고 말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란 연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주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바사와 죽돌이의 이마까란 연구 월 5,900원의 초급을 고급으로 발전시켜드리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란 연구 짧은 시간 안에 월 5,900원의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제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꼬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합방 오디오 매거진 이마까란 연구 지금 가입하세요.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막아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치 팝콘은 아주 마음 편하게 극장 팝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그쵸. 확실히 장점이 다르고 네. 근데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를 비슷한 마트나 편의점 혹은 극장에서도 파는 데가 있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먹어봐서 알아요.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드디어 출시! 그렇게 말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실 조물주가 첫 번째로 만난 조정치 더 착한 농장의 제품은 이 말랭이였습니다. 네. 저랑 조물주가 먹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처음. 이걸 먹고 광고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앞으로 뭐든 들고 와도 된다라고 포지티브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랭이에 대한 기대감을 몇 번 언급을 했죠. 그러자 조정치 사장은 부담스러워하며 네. 이런 내성적인 분 액세스 몰에서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했습니다. 고구마가 최적의 상태가 될 때까지 테스트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하다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합니다. 아 고구마 철이죠. 적어도 조정치 농장 측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이게 생긴 건 공산품같이 생겨가지고 시즈널인 것 같아요. 이 시즌 아니면 못 사나 봐요. 고구마의 특성상 숙성할수록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사지 마시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포장된 것 안에 들어있기엔 너무 촉촉해서 택배기사님이 가지고 오면서 물 뿌렸나 싶을 정도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랭이 온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완벽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좀 나중에 살아야지 하다가 품절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친환경 재배 인증서까지 거머쥔 진짜 100% 국리산 친환경 호박고구마 입니다. 아 이래서 시즈널이라는 거네요.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구워서 군고구마 맛을 그대로 구현한 장인정신 그러니까 군고구마 안에 맛인데 겉에만 살짝 뭔가가 바쁜 현대인의 식사 대용으로 젤리와 초콜릿에 찌든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 가끔씩 강아지 고양이에게 한 점 주는 용도로 식감은 겉과 속이 좀 다른 젤리 스타일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꼬들하고 밖에는 아내는 말랑한 전혀 즐기지 않아요. 가끔 고양이 중에도 이거 고구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에나 꼭 맞는 식품 팝콘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중독성입니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치 농장 제품들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4. 국정감사기록실 국정감사 저는 의원실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해 그런 느낌을 받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미 8월에서 9월 초에 기초적으로 의원실들이 주제 선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보통 시간표가 그렇게 짜이죠. 그리고 한 달에서 3주 2주 정도 비서관들이 취재 엄청 하고 다녀요. 그런데 명태규는 그때 터졌잖아요. 얼마나 빙형을 질렀을까요. 의원질에서.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미 쥐고 있던 거 공부하고 있던 걸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실이면 1년째 지금 양평 전문가니까 양평 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귀중한 농산물 같은 것들 중에 이런 멋진 하이브리드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꼭 종합감사 주관이라고 해서 총정리하는 이슈를 골라야 된다라는 약간의 무언의 마음의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만큼은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선택했습니다. 요새 되게 유행하는 잘나가는 그 예능 뭐죠. 겁나 멋있게 생긴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무용하는 스테이지 파이터 아 그래 스테이지 파이터 그런 쪽의 전문가가 불려 나오셨는데 천천히 갑시다. 알았어요. 스포스포 이슈 하나 무용과 마음 뻔강 민주당 김민석 김무용 박민규 이정헌 혁신당 이에민 그래서 원래 막 개혁하고 있던 게 아까 말 나왔던 나무익희의 불법수익이나 아니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이 됐다거나 그렇죠. 북한 저작권과 강제 노역자 같은 흥미로운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대신 어떤 공대 교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흥미적이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 교수님이시길래. 보통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김형숙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심리 뇌과학 전공 부교수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아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면 재미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의 위원이고 국힘 한때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 거론도 됐을 때입니다. 대통령실? 분명 과학계에 빛나는 인재임이 틀림없죠. 틀림없을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며 2021년에 349억 원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따냈습니다. 이 뒤에 거의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데 연구비가 그러니까요. 아니 연구개발비 다 줄이고 있는 요즘인데 350억을 따낼 정도면 대천재인가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아 정서장애 관리 즉 코로나 우울을 디지털 치료제로 해결한다는 거죠. 심리 뇌과학 전공이면 맞긴 하죠. 결과로 나온 것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서비스 앱 그죠. 여사님 역점사업, 주안사업이라고 흔히 알려진 마음건강 이 앱은 서비스 확대까지 되면서 예산 20억 증액, 60억 증액을 받았고요. 9월 4일부터 지난 9월 4일부터 장병들의 폰으로 들어가는데 이용률은 0에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죠. 장병이 만약 아이폰을 쓸 수 있다면 그냥 기본 앱에도 이런 건 있거든요. 그리고 심호흡 시켜주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야. 일기 쓰게 해주고 이 때문에 국방이 종감해서 김영숙 교수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아 또 국방이에요. 이 건으로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민석 의원의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이 사안에 ABC를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이거를 보고하실 때 꼭 군마음건강서비스 ABC 보고서라고 제목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첫째, 이게 22년 10월에 과기부에서 국방부로 처음에 하자고 간담회를 했는데 공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 이 경고가 어떻게 되고 결정을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개발자가 한대 공대 교수예요. 그런데 이 김영숙이라는 교수가 원래 무용 출신인데 논문 없이 한대에 임용돼서 지금 시끄러워요. 오늘 관련해서 한대 총장이, 이사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 수석으로 거론돼서 언론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AI를 몰라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헤맸어요. 이분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김창경이라는 분입니다. 전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23년에 이 사안이 임상 유효성 검증 연구로 시작됐는데 첫째, 그러면 군을 지금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둘째, 실험 대상으로 삼아놓고 실험은 안 했어요. 셋째, 이것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다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군 기밀 유출로 전 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결론이 계속 코미디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어, 심각한 문제인가 봐. 실험을 했대. 근데 실험을 안 했어요. 네? 네. 군인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임상이 안 된 디지털 치료제인데 참남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하기로 누군가가 승인을 해서 실제로 시행이 됐는데 안 했어요. 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더 이상한 것이 있죠. AI를 몰라서 헤맸다. 이 국감 출석은 보통 과방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심리 뇌과학 전공 교육 학문 노동자가 부교수인데 AI를 모른다. 자,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선봉을 섰는데요. 아, 지금 국방위 갔다가 과방위 갔어요. 다음날 25일 과방위 종감에 또다시 끌려나온 김영석 교수. 그의 학사 학위는 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검을 휘두르는 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머샤아츠가 아닌 무용. 근데 그거도 이상해요. 아, 무용수인 줄 알았더니 무사였어요. 그럼 뭔가 협박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소드맨이어도... 소드맨... 소드아트여도 이상하고 댄서여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심리 뇌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석박사는, 석박사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학과 움직임 분석이라는데 아마 교육학과 석사 그리고 움직임 분석은 무용을 응용해서 교육학이나 심리학과 연결된 그런 연구였나 봅니다. 이건 그럴 수 있죠. 관련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박사까지 따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양대 에리카 예술체육대학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예술체육이에요. 어? 맞죠? 안 맞아요. 아니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심리 뇌과학과 부교수로... 그거는 지금 잊어버려. 그 이전에 무용전공과 교육학 석사 이런 것과는 어울리잖아요. 잊혀지진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걸 심리하고 2013년부터는 인하대의 예술체육학부로 가서 스포츠과학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영 다른 두 사람의 커리어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 그러다가 2020년 6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라? 공공정책? 공공정책은 이 학부가 아닙니다. 사회과학? 그렇죠. 그런데 이때 면접장에서 아, 윗사람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고 말했대요. 면접장에서요? 네. 그래서 심사결과 올 F를 맞았고요. 이 F? Fine! 혹은 finest 뭐 이런 건가? 심사위원... financial. 돈을 받았다. 매우 재정적입니다. 심사위원 넷 중에서 둘이 면접결과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자 그 두 명을 교체하고 특별채용. 파이널 철이네요. 제가 심사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봤고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 사람을 채용 안 했다고 심사위원을 잘라버리는 정도의 철권은 처음 봤습니다. 무사가 맞나 봐요. 그러더니까? 그러더니. 언월또를 들고 들어갔나 봐요. 보통은 시미어 교수들이 임명되는 자리 한양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의 센터장이 됩니다. 갑자기 디지털이 등장합니다. 본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2023년 심리 뇌과학 전공 즉 공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생 최초로 한 40대에서 50대에 공순이가 예술 체육 쪽으로 가서 과학과 연결되는 건 스포츠 과학 이 정도였다가 갑자기 사회과학대를 가더니 그러니까 예체능에서 인문사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더니 공대로 갔어요. 공대로 왔어요. 심리 뇌과학. 진정한 융합형 인재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공대의 임용은 다른 사람으로 총장 결제까지 났던 건을 이사장이 뒤엎어서 된 임용이었습니다. 무용학사가 예술체육 교수가 되고 공공정책 교수가 되더니 공대.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회과학이나 공학의 학위 혹은 연구업적이 없습니다. 이 채용부정과 사업특혜 의혹은 한양대신문에 10월 14일 일면 톱기사로 살릴 예정이었는데요. 예정이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초판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이면으로 옮겨지면서 분량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문이라고 말한다는 건 학보사를 얘기하는 건데 한대신문. 학보사의 기사가 검열당하고 있다는 일은 세대차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0세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학보사랑 그냥 학교가 이름만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사실. 학교 뭐 발행이니 교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내용에 터치는 안 하는 게 추세거든요. 물론 다른 자치연론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학교랑 뭔가 컨택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추세란 말도 조심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학보사는 학교가 돈만 주고 마는 것. 그렇죠.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금 투쟁이 있다거나 이런저런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는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시끄러울 때는 언제나 학부사신문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학생들 입장이나 교직원들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을 해주니까. 왜? 예수 누가 검열 안 하거든요. 김영숙 교수는 2016년에 어떤 학술 대회에서 앞서 김민석 의원이 거론한 김창경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의 교수에 있고 공대에 윤석열 인수위에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40년 직이라고 합니다. 아빠 친구 아들. 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김창경 교수라는 아저씨가. 김영숙 교수는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디플정위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김창경 교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평생 친구와 김영숙 교수는 안지 한 8년 됐다. 그리고 알고 나서 5년 뒤에 정부의 r&d 과제 349억짜리를 따냈고 지금은 그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직책 하나 따냈다. 저는 여기서 좀 좋게 헤아려 보기로 했습니다. 김창경 교수와의 친분은 그냥 오해일 것이다. 해보죠. 그리고 무용은 몸의 움직임이고 교육학과의 움직임을 연구했다는 이력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심리를 헤아리고 헤아렸으니까 치료할 수 있다.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벨빅 없다고 벨빅 역할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기법을 사회에 적용해서 공공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면 공학과 연결이 된다고 우겨볼 수는 있어요. 적어도 김영숙 교수는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연구가 융합연구라고 해요. 그런데요. 과기정 통보가 2025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생애 전주기 정신건강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마음 건강. 그걸 디지털 플랫폼으로. 계획된 예산이 290억. 그런데 왜 2021년 아까 그 사업과 겹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때는 우울증이었고요. 2025년은 ADHD와 치매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아니 이게 질문이 나올 정도면 문서에 이 설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영숙 교수는요. 동전으로 긁어봐야 나옵니까. 이번엔 무슨 질병의 문제인지. 2023년에 자신의 연구개발 과제로 ADHD 콘텐츠를 계획보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비전공자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체 ADHD를 플랫폼으로 뭘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가요 정부에서? 근데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분야가 있긴 있어요. 그건 전에 여기 국감에서도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 쳐도 왜 김영숙 교수인지. 그렇죠. 왜 김영숙 교수가 하는 건지. 어쨌든 이래저래 김영숙 교수의 과제에만 2011년부터 내년까지 1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무회의와 행사 연설에서 정신건강 얘기를 자주 하네? 정신건강 관련 R&D에 하는 계속 불어나네? 왜 자꾸 김창경 교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런 의혹을 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필두로 한 과방위의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겁니다. 진짜로 심리 뇌과학 전공 부교수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논문과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서 연구 실적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래서 채용이 된 인물이라면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떠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다면 이해민 의원일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 출신인데. 그래서 이해민 의원은 되게 어렵네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제가 만났던 사기꾼들 같다고. 그쪽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AI 사기꾼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민 의원은. 이해민 의원의 화법 저 그거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줄 알아요. 채용된 전문 CEO들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이사나 감사들 불러와서 하는 말. 너 그냥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 깔아뭉길 때 하는 말. 무슨 소리야. 살벌합니다 진짜. 채용도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오비 일학이라고 방어를 시도했는데요. 그 와중에 김우영 의원은 의혹을 하나 더 제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림이 더 커져 보입니다. 들어보세요. 마음 건강 앱. 사실상은 일기 쓰기 앱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건 무시하더라도 이걸 개발한 그 2021년의 연구과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신화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토목 건설사가 그것도 이전에는 정부 R&D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정신건강 플랫폼 개발해? 건설사가 R&D 사업을 따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설 기술 개발 관련.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영역의 R&D를 건설사가 따냈는데. 그 건설사의 최대 주주는 권성동 의원 친척이다. 이러면 카르텔이 엄청 커집니다. 만약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단순히 대통령 부부와 김창경 교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전현직 윤회관들한테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김민석 의원의 말이 맞고요. 아무튼 국방위와 과방위에서 어떤 앱의 개발자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25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이란 사람은 신산업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많다는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김상훈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건 진짜로 원격으로 불면증 치료 앱을 하는 기술이나. 저희가 예전 국간방송에서 소개했던 게임용 치료 앱같이 진짜 의료신기술에 속하는 쪽인 것 같지만. 앗? 응? 하는 부분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규제협파해야 한다는 이야기할 때 보통 내놓는 패키지 상품의 모양새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슥 내밀고 그걸 가져가서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밑에 포장을 까보니까 자기 친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거 하나 넣고 카르텔 한 두세 개 끼워넣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찾아보다가 제일 웃겼던 게 최형도 의원의 발언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죠. 미국 연준 의장 중에. 어릴 때 음악 전공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형도 의원의 결론이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연주자로서 학사 전공을 한 건 맞는데 그다음에 MB 땄잖아요. 그래 나 편견 깨고 봤는데 부교수로 채용이 될 때 논문 실적이 없다는 것도 편견을 깨야 되는 영역이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 정도 말장난으로 처리가 될 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경 전 차관은 공기적으로 우려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양대 학보사 찾아봤는데 김영숙 기사 진짜 영건이네요. 아예 축소해서 옮겨갔다고 하는데 아예 뜨지도 않네요. 디지털로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우스운 게 아니 거대 권력이잖아요. 리터럴 국가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이 자기 측근의 측근 최근에 친해진 사람 교수로 임용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가 권력이 아니었다고 해도 아무튼 권력이 심사위원을 자르는 것까지 손을 써야 하나? 그 국가 권력은 심사위원 자르는 것까지 안 갔을 수도 있죠. 심사위원 자라는 건 그냥 김창경 교수가 알아서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김창경 교수의 아는 사람이 알아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꼼꼼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R&D를 타갔다는 건 국가 권력이 한 일이죠. 학보사의 기사 출고를 막거나 사후에 지우는 일도 누군가가 했다는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꼼꼼할 일인가. 이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까지 꼼꼼하면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건가. 그러기엔 또 안 꼼꼼하거든요. 그 점이 코미디인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무용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라면서. 아이고. 이미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였는지 아니면 시민단체였는지 김영숙 교수는 고발이 됐잖아요. 네. 김장경 의원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들었었어요. 고발조차 하지 않았냐 당신들 이거. 그런데 민주당은 왜 과학 분야 종감해서 이걸 들고 나오냐. 이런 게 쟁쟁 아닙니까 라고 마무리를 짓는. 그게 전쟁인지 정쟁인지 알 수 없지만은. 기자들은 정쟁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영남 출신 기자들도 있어요. 알아듣습니다. 이런 게 정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의심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의심스러운 건 아니고 분명한 정황이긴 한데. 이게 여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 집에 있으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한다. 지금 여당의 스태프 정도가 그거잖아요. 왜죠. 김건희 여사와는 거리를 최대한 두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에서 잘라낼 수 있다. 마치 말기 권력인 것처럼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막아주죠. 이건 왜 적극적으로 막아주죠. 최영도 의원이 뭐라고 했다고요. 편견을 깨라고 했다고요. 어떻게든 넘기고 싶은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왜 넘기려고 그래. 김건희 여사만 있으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코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은 최소한 김영숙 교수와 김창경 교수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여당 관계자들도 꽤나 많이 연결돼 있나.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호이자 여당에 대한 보호이기도 한가. 이 R&D 카르텔 영역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R&D 예산을 임기 초에 미친듯이 줄여버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사람들 연구 실적도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R&D 예산을 크게 늘린 데에는 여당이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나. 여당과 대통령실의 팀플레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창경 교수 라인은 대통령과 영부인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화건설 권성동 의원 라인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당 전체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런 이슈가 민생이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국정관석에 혹시 내내. 그런데 23년에 ADHD 콘텐츠를 계획 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이때부터 ADHD가 관련된 논쟁이, 논의가 트렌드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활발해졌죠. 네. 젊은 여성 ADHD 환자들에 대한 가시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병원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지금 이 정신건강, 마음건강이라는 말을 붙인 걸로 지금 이런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만약에 이게 더 지적을 당한 해결이 되는 문제고 해결이 안 돼도 관련돼서 정말 필요한 연구가 더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트렌드에 편승하면서 오염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오히려 그게 이제서야 뭔가 수면위로 떠오른 주제인데 의제인데 그걸 다시 이 사람 때문에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 한정으로 말할 것 같지만 트렌드 단어가 보수 정치를 만났을 때 늘 있는 피해란 말이에요. 트렌드가 된 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해서 일 텐데 그 문제를 파헤쳐놓고 어디선가 월뜩이가 와서 연구비는 다 가져가고 사업비는 다 가져가고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이 저게 뭐냐 하면서 정치 혐오하고 지나가고 공익은 그만큼 훼손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도전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분고구마 말리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바사와 죽돌이의 이만가란 연구 월 5,900원에 왕초보일수록 빠르게 발전시켜드리는 오디오 학습지 이만가란 일본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의 실적이 발전해 다카이치 사나이가 쇼키데와 나이 고도가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월 5,900원에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제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코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핫방 오디오 매거진 이만가란 연구 지금 가입하세요 이만가란 연구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만가란 연구 0.4회 수업입니다 제가 고라쿠엔홀드 가본 사람입니다 경기가 없어서 문 앞에만 갔다 왔죠 뭐야 그게 프로레슬링 중계를 아무리 봐도 알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드로프키크 미사일어다 바로 좋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왕초보일수록 환영합니다 일본을 가면 수시를 많이 먹잖아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오수시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그냥 수시라고 해 앞에 오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아이고 어렵네 하다못해 고를 붙일 때도 있어 그렇지 일단 높임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오 나 고에 유무부터가 어렵고 붙인다 해도 오인지 고인지 그게 또 문제야 다행이다 나만 빠가야로가 아니었어 형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뭐야 음독은 소리 훈독은 뜻 그렇지 그러니까 음독은 옛날 그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발음 훈독은 일본 사람이 자기들 뜻으로 읽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하늘 천 할 때 천이 소리 즉 음독이고 하늘이 뜻 즉 훈독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형 잘한다 참고로 중국 음독은 천이 티엥인데 이게 한국어로 건너가면서 유사하게 천 일본에선 텐으로 발음하게 돼 그러니까 원래 그 시대의 중국 발음과 유사한 게 한국과 일본의 음독이야 아 그러니까 훈독은 한국어로는 하늘 일본어로는 소라가 된다 이 말이지 역시 천재마서 원래 중국 발음과 전혀 상관없이 글자가 없던 시절부터 말이 있었던 게 훈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정리해볼게 일단 오나 고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한 느낌이야 오는 한자 훈독에 보통 붙고 고는 한자 음독에 붙는 게 원칙이지 그럼 다 했네 이 규칙만 알면 다 되는 거네 아 그건 아니야 식사 일본어로 오쇼꾸지 처럼 일상생활에 깊숙이 정착된 어휘는 한자 음독 어휘에도 오가 붙어 그게 뭐야 지금 욕이 나오네 걱정하지마 우리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 팟빵에 액세스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까란 용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이게 광고예요 돌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쯤 전에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멍청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기 직전인 사람과 같은 사람 사후의 시신을 크게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과 같은 조건 같은 옷을 입고 있다거나 하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재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험을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뭐야 그게 안 했다는 거지 실험을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번을 해야지 근데 다 여섯 번 하고 사실 이따위 가설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멍청하기 때문에 소심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뭐야 무서워 그만할래 그래가지고 했더니 평균적으로 21g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울이 그 정도 오차를 늘 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하면 약간의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몸이 붙들고 있느라 근육을 써야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차이 나서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가스의 무게나 배설물의 무게 그 가스로 수영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시차 타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니엘 레드클리프 나온 영화 있어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와서 보는 거구나 시체 연기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된 단어가 21g입니다 상징적이죠 멍청한 실험의 결과로 나온 잘못된 영혼의 무게라는 믿음이 회사 이름인 벌써부터 굴레 코미디 설정 같아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이렇게 쓰면 잘린다니까 그러니까요 8년 전의 영화가 스위스 아미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갑시다 이슈 2 감사원과 21g 법사위의 모든 야당 의원 종감까지도 가장 전투력이 가득했던 상임위는 당연히 법사위였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으로서 의원들의 목상태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뭐 서현규 의원은 목이 안 쉬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말하고 싶었던 이름을 서현규 의원은 쉬어도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게 디폴트인 분들이 계시죠 네 그 올해 라켓롤 명예의 전당에 쉐어 가 헌액됐잖아요 이분이 내후년이면 8순위입니다 근데 데뷔할 때 20대 60년대하고 지금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서현규 의원이 그럴 겁니다 라커가 됐어요 네 한 10선에도 똑같을 거예요 법사위의 라커예요 24일에는 감사원과 야당이 현비를 떴는데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직접 갔고 물리적 충돌 따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는 걸 시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 15일 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주차 방석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서 회의록을 안 보여주거나 없다고 한다고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열심히 안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저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 행안부 기재부 말고 왜 감사원이 끼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잠깐 타임라인을 정리를 하면 2022년 10월에 이 같은 해 초에 이전이 결정이 되고 쫙 공사가 있었죠 10월에 참여연대에서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과 참여연대가 신랑이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걸 넣는다 이걸 뺀다 다시 내라 보완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그해 12월에 일부 감사 실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실시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시작부터 몇 개는 제외됐어요 네 개였는데 그중에 두 개만 된 거거든요 통과가 된 게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의 여부와 건축공사 등과 개혁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부요 전부 전부예요 진짜 원하는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빠진 좀 이때부터 빠졌던 걸 얘기를 하면 이전 비용 추계 그리고 대통령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이건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이 공사 감독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보통 국민감사라는 거는 60일 이내에 종결이 원칙입니다 근데 관저 의혹 감사는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몇 배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두 달 내에 끝내라고 했는데 아니죠 20배가 10배죠 두 달 내에 끝내라고 했는데 20개월 걸렸어요 감사 기간이 7차례나 연장이 됐어요 특혜가 없었다는 게 결론이긴 했는데요 사실 감사 기간을 7차례를 연장했으면 5만 가지 별건 감사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죠 아니 죄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밝혀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응원하고 언론사가 응원했나? 1년 8개월 동안 그런 적은 아예 없습니다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렇게는 7번이나 연장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한 2번 연장하면 이해하겠다 그렇죠 연장을 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네 그냥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네 3주째 저희가 V1 V0 관련 이슈를 꼬박꼬박 다루고 있으니까 언론마다 달라요 V1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V0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제로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감사원과 경찰이 공유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똑같이 하는 행동 양식 네 패턴을 파악했어요 수사 혹은 감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검증을 안 합니다 네 그래 놓고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위험위 처분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했다는 느낌의 뉘앙스를 사용해서 거짓말도 했죠 네 그것도 저희가 다뤘었죠 네 그리고 감사원은 관저 의혹을 감사하면서 부지 선정 과정을 제외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지 누가 이 결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안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이유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감사할 수 없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그따위로 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좀 짧게 말해주지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기 싫어 근데 여기까지 제가 들었을 때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분명 아까 감사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 집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살폈다는 거냐 얘기했던 것 중에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그러니까 이전 계획을 짜는 것은 안 받고 그 이후에 이행하는 과정 공사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게 의사결정 과정에 집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를 살핀 것이다 이 문장에서 감사원의 의도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라는 말에서 이전 계획 이전과 관련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하나 이 문장은 안긴 문장이 있는 것 같지만 안긴 문장이 맞네요 안긴 문장의 주어 실제 주어는 빠져있고 문장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행정기관입니다 이 행정기관이 주어인 이유는 뭐죠? 김건희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만 봤다는 거죠 그럼 감사 범위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1그림이 공사를 맡게 된 과정은 감사 과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원장이 답할까요? 영혼의 무게는 감사 대상이 아님 그건 가스임 누가 21그림을 추천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봤다고 해요? 감사원 보고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우리가 알아보니까 인수위 TF와 경호처에서 여러 업체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다 여러 업체라고? 네 그럼 그 여러 업체가 누군지 안 밝혀졌고요 인수위 TF와 경호처에 누구? 누가 추천을 했지? 그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걸 국감에서 아주 명확하게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관자 의혹을 총괄한 사람이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죠 지금은 항공공사로 영전을 하게 생긴 그런 분인데 암튼 이분이 국감에 출석을 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아 안 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저도 안타깝다라고 정말 킹받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킹받는 멘트 하기 경연대회가 국감장이긴 한데 나름 신박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 경연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진짜 킹받아요 매번 이게 90년대에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이럴 때만 해도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어요 죄송한다는 말 굳이 안 집어넣는 사람 저는 옛날엔 정주영 회장밖에 못 봤어요 보통은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쩌란 말이냐 안타깝네요 어쩌라고 표정과 같이 보셨어요 했는데 이렇게 해야 킹받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정말 알 수 없었던 걸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따져봐야겠죠 지난 1년 사이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진행 횟수가 5배가 늘었습니다 22년에서 23년 사이예요 뭔가 열심히 붙잡고 다녔다는 건데 네 필요하면 확실히 뒤진다는 거죠 동시에 이걸 검찰에 넘기는 횟수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이런 걸 가지고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감사원과 검찰의 팀플레이 아니냐 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면서 관저 의혹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하다못해 카톡만 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권한이 막강한 감사원에서 누구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확인 안 하고 기억 안 난다고 말하니까 그냥 돌려보내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수법이죠 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아니 포렌식을 하면 추천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최재일 감사원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 원장이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자백을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제가 야당이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투력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이러면 감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감사원의 처벌 조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감사원이 처벌받을 이유가 될까?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그냥 태엽이잖아요 어 알았어 검찰이 출장 조사를 하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죠 제3의 장소에서 그리고 조사 대상에 핸드폰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핸드폰을 제출하고요 경호 인력이 있었고 경호 인력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무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김형숙 교수 언월또 무용을 뽐낸 거죠 칼춤도 무용이에요 좌창경 우형숙으로 이게 저 춤선이 좀 멋진 게 뭐가 있지? 철간 같은 거 혹은 철투 이렇게 빙빙 휘두르고 칼춤 칼춤 그의 무용은 그걸로 무속도 할 수 있죠 언제 김형숙 교수를 모셔서 무용담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암튼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렇게까지 배를 쬐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천박한 표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배를 쬡니다 이게 지금 배 쬐는 양반들 많이 보여드릴 건데 오늘도 내일도 네 내일은 하이브가 배를 쬐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실질적으로 결론을 낸 건 그럼 무엇이 있느냐 공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실드를 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했다는 거 보도 많이 됐었고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인 21그림이 계약을 했고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게 하청을 주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계약상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계약을 하려면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야겠죠 필수적인 절차들을 생략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럼 이렇게 못하죠 네 관저 공사 감독자가 이번에 국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진술을 했는데 41억 원짜리 견적서를 처음에 받았다가 견적을 무시하고 12억짜리 계약만 했대요 아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네고를 했다 네 네고를 3분의 1을 넘게 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고를 했다 네 나라톤을 이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최종으로 나간 돈은 35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수법이죠 원래는 12억까지만 봤으면 네고를 참 잘했네 이랬을 텐데 35억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아 일부러 견적했다가 내려쳤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받은 거네 애초에 35억을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네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우승팀 KBO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전 감독은 이거에 반 푸노치도 안 되는 돈을 뒷거래를 했다가 지금 거의 영구 제명 당했거든요 업계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 공사 감독자도 이런 형식의 국가개혁은 자기도 처음 본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네 이렇게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거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정신 차리라고 한 번 쥐어박았습니다 김호진 전 비사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라 징계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검찰에 안 넘겼다 네 안 넘겼어요 너네 앞으로 똑바로 해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라고 주의하고 끝입니다 참고로 용산으로 관절을 옮기면서 쓴 돈이 아까 35억이라 했는데 정확히 36억쯤 되거든요 제가 엄마 지갑에서 36,000원 훔쳐가지고 떡볶이 사먹어도 이거보다는 혼났었어요 그렇죠 큰일이죠 물론 그땐 떡볶이가 36,000원이 아니었지만 돈 문제로 혼내는 게 아니라 나트륨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라고 혼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딸을 어떻게? 인사혁신처에 넘기겠죠 검찰에 안 넘기고 그렇죠 선생님에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회의록 얘기입니다 15일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줄줄 나오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런 감사원 전원회의의 회의록을 보겠다고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소홀하게 감사가 됐냐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장과 여당이 함께 열심히 방어를 했습니다 아까 마음건강 사업이랑 비슷한 거죠 법사위로 이렇게 넘어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되게 어색해지고 죄송스러워집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적어도 감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 여당은 아직도 감사원과 마음건강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당이 못살게 굴면 쫄잖아요 네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들여다보면 다 쫄아서요 자유롭게 얘기 못해요 여론 재판을 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강경하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지목을 하면서 아 그럼 회의 때 개인적으로 제출했던 의견서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조은석 감사위원은 좀 협조적인 감사위원이에요 이전에 다른 사례들에 있어서도 계속 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온 사람이죠 조 의원이 아 그럼 사무실에 오시면 보여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현피를 뜨는 날에 법사위원들이 사무처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원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최달령 사무총장이 나서서 막는 바람에 굉장히 이상한 시비가 붙었어요 법사위원장이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조은석 의원이 검증을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조은석 의원이 개인적의 거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위원은 개인입니까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의 현장님도 맞는데 중간에 사무총장이 맡고 있잖아 안내하시라고요 안내를 해야지요 안내를 해야지요 감사원에 저번에는 경찰에 맡기고 이번에는 감사원에 맡기고 마지막만 들으면 그냥 안내를 안 해줘서 삐진 진상같은 국회의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앞에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데 조은석 의원이 보여주기로 했어요 라고 민주당 의원이 말하니까 이건 대의원이었거든요 말을 하니까 개인자격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막습니다 아니 근데 개인자격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막을 거면 아까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한 건가요 다 개인자격으로 제가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 개인자격으로 막으러 나온 거죠 이들은 일종의 의병이죠 제출하면 검열 아니냐 해서 그럼 열람만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열람도 안된다 그렇죠 그냥 아무튼 안된다 하는 거죠 네 자기들이 뭐 국정원인 줄 알아요 국정원도 이러면 안되죠 국정원도 정보위에 다 제출해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게 회의록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원장일 때 우리 마스크맨의 원리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엔 공개됐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아무튼 안됐네요 끝내 회의록 검증에는 실패를 했고요 지금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관저 얘기는 행안위에서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종감해서 공사에 참여했던 무자격 업체를 우리가 고발을 했다 조치를 했다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익숙한 전략 같죠 그렇습니다 고발을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껴안고 엎어져 있던 주체가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검찰로 이전된다 앞으로는 검찰이 껴안고 엎어져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여당은 특검을 막아주겠지 같은 거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시간 끌기 전략인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지금 적어도 임기는 절반을 넘겼어요 그만큼 끈 겁니다 왜 1년 8개월을 감사를 진행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또 미뤘느냐 시간을 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디펜스 나온 디펜스 타워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덩치 큰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현리 가제 지금 감사위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의 국방장관이 등장하기 이전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박지원 의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견됐죠 극변했죠 박지원 의원이 네 이거 나름 본 사람들한테는 유행어죠 어서 쫄랑쫄랑 저 그 장면 꼽을까 하다가 안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쫄랑쫄랑 박지원 의원의 두 배쯤 되는 피지컬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쫄랑쫄랑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게 두 사람의 권력관계를 보여줘요 그리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유병호 사무위 감사위원은 엄청 박지원 영감님한테 털렸어요 제가 웃긴 건 야 그러면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쫄았다는 이유로 여당이 보호까지 해주는구나 21g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나올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수의계약 관련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어떤 점에서 월권을 냈는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비선실세고 권력 없는 권력자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여기로 가는 길을 차단하겠다 여당이 지금 그 일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건 결국 김건희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탄생 32주년을 맞은 싱크패드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살 뻔했지 뭡니까? 엑세스몰을 들러가야 되는데 게다가 있는데 X1 카본 시리즈를 사면 신청품 작성 시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USB-C 도킹 및 보조배터리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할인이 있죠 XSFM 청취자들은 XSFM 숫자 2 LENOVO 쿠폰을 이용하여 XSFM2 레노버 쿠폰을 이용하여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현 시각 테스트 결과 X1 카본 12세대 모델 중 하나 기존 할인 프로모션에서 XSFM2 레노버 쿠폰 사용 시 무려 7만원 정도가 더 싸지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네요 물론 본사가 프로모션을 마구 휘두르고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쿠폰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쿠폰을 적용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봐야지 하고 이 쿠폰 저 쿠폰 적용하다 보면 금방 보여요 자 XSFM을 방문을 하세요 우선 그리고 레노버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그 상품 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레노버.com으로 이동하시면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쇼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XSFM2 레노버 쿠폰을 적용하십시오 대한민국 쇼핑몰처럼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조금 아니라서요 잘 꼼꼼히 살펴보고 사세요 제발 XSFM 청취자라면 XSFM를 경유해서 사시길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컴 알못은 컴스테이션과 레노버 광고를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숫자들이 있으면 좋은 거구나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받은 그것처럼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기준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컴일 경우 USB-C 포트 이러면서 하는 거죠 6개월 내로 건조가 그 광고를 읽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슈 셋 농산물 가격 폭등 민주당 문 대림 송옥주 임미애 이원택 주철현 국민의힘 이만희 조경택 자 농혜수위 네 잘했습니다 농혜수위 이슈를 다루는데 정언정 찬스가 없다니 2020년대 들어서 농혜수위가 참 잘합니다 점점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물론 그러는 데는 유성권 의원의 빈자리를 임미애 의원이 확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여당 의원들도 잘했어요 네 이번 국감에서 제일 평균 퀄리티가 낮았던 외통위에서 하나를 선정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곧장 이렇게 비교가 되다니 이런 거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외통위는 퀄리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특히 좀 안 좋았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이러는 곳이라서 진짜로 위성락 의원과 김건 의원 양대 외교 인재들인데 실망스럽더라고요 이 사람들 저 스피치 학원 보내야 돼 위성락 의원 김건 의원은 정쟁에 넣지 말아요 정쟁 안 들어가면 잘하는 것 같아 거기서도 재밌는 게 좀 있었어요 제외동포라는 게 단일한 그룹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덴티티 그룹은 아니어 있다 그것과 연관해서는 이제 전쟁 때문에 발생한 고려인 피난민 얘기 이런 내용을 조금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설명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종합감사 주관이라면 아무래도 총정리하는 이슈를 선정하는 게 낫겠다 그럼요 그럼요 그 부담에 농혜 수위로 왔습니다 실제로 총정리하는 이슈가 많고요 게다가 지금 민생 1번 이슈인 게 저처럼 허구한 날 마트에 갈 때마다 과일 칸을 두세 바퀴씩 도는 사람은 정말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정부가 무엇을 실패해야 이게 이렇게 오르지 온갖 농수 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 실제로 막판에 총선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파랑 사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미쿠가 되었죠 그런데 쌀값은 엉뚱하게도 폭락 지금 우리가 바로 고통스러운 이 이슈에 대해 다각도에서 농혜 수위 의원들이 파고들었고요 대다수는 민주당이었네요 시작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입니다 화 안 내고 잘 캐요 임미애 의원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쌀을 사들입니다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비축미 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들일 때가 있고요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사들이는 소위 시장 격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수동으로 결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자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야 더 안정적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남아도는 쌀 비축비용 작년 1조 7,700억 이게 얼핏 보면 공공 비축에 1조 7,700억을 썼다는 의미인지 쌀값 방어를 위해 1조 7,700억을 썼다는 의미인지가 불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은 임미애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농민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기에는 충분하죠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임미애 의원 레토릭 되게 잘 만듭니다 그런데 제목을 잊어버린 후에 기사 내용을 뜯어보고 또 임미애 의원의 팩트체크를 보면 1조 7,700억이라는 수치는 서로 다른 목적에 쌀 매입을 하나로 일괄적으로 묶은 금액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수매한 것까지 호도하는 기사입니다 농민 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작을 가봅시다 식량 안보 목적으로 공공 비축미를 사들인 게 1조 조금 넘고요 그럼 그게 농민 탓은 아니잖아요 작년 국간 방송 때 제가 살펴봤던 TRQ 수입이라고 했죠 WTO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시장에서 없애서 즉 정부가 사들여서 시장가를 조절하는 용도로 쓴 돈이 4,700억 그러면 대부분은 정부가 해야 돼서 쓴 돈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로 쓴 돈은 2천억 1초 한 5천은 고정 비용이고 그렇죠 서로 매입 루트도 정책의 의도도 다른 셋을 다 합쳐야 1초 7,700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주니어급의 경제지 기자들을 보면 그냥 누가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에 팀장이 시켰는지 이런 논조를 실제로 기사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임미혜 의원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쌀은 예전에 비하면 사양산업인데 정부가 억지로 지켜주는 거 아니야? 따위의 생각을 촌스러운 도시 기자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식량 안 보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자금률도 필요하다고 어쨌든 앞의 둘 동공 비축미와 TRQ 수입 쌀 매입은 정부의 의무예요 매년 늘 해왔어요 그건 남든 쌀 매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농림부 제공이래요 어? 호도하는 기사를 위해 정부 부처가 자료를 준 거네요? 어? 수상하지만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그냥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기자가 호도했을 수도 있으니까 최종 자료를 받아둔 뭐 그렇다고 치고 4,700억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일단 지나가고 자 그럼 쌀은 저렇게 폭락을 하는데 다른 농산물은 왜 올랐을까요? 미스터리죠 사과는 왜 그렇게 됐냐?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이 죄다 틀렸다고 합니다 임미혜 의원이 배출을 예로 들었는데요 금년 6월에 1만에서 2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는 4만에서 5만 톤가량이 부족했습니다 예측치를 틀렸다라는 거는 이제 재정경제부 산하 관련 연구자료가 요즘 단골로 틀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세수 펑크 문제 얘기하면서 이런 예측 통계라는 거는 이런 예측 통계는 크레이 농업관측센터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내는데 이게 통계청이 예측 통계와 많이 달라요 참고로 현재 농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은 크레이 농업관측센터의 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낙하산으로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극히 드물게 그러네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봐도 나서서 해명을 했어요 열심히 해명하도록 크레이의 통계와 통계청의 통계는 조사식이 범위, 대상, 기법, 목적이 다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결국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더 부족하게 나온 많이 틀린 통계가 크레이 거예요 아니면 크레이 거예요 아 크레이 거예요 게다가 비축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다가 AT에 비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임미애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국감 내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집착을 좀 해온 여당의 조경태 의원은 이번에도 유통을 거론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얘기할 일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농해수 위에 도시지역국 국회의원이 꼭 일정 비율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도시지역국 국회의원이 아니면 유통업체 무서워서 이거 지적 잘 못합니다 왜냐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수입이 가격 안정을 못 도와줬어요 보통 정부가 수입을 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세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많죠 네 근데 이건 그대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직결이 돼버립니다 관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내내 임미애 의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도시 언론은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러면 유통업자의 이익을 조경태 의원이 들여다봅니다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들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나 전부 20%대의 이익률을 3년가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거죠 모두가 일정하게 밤합의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보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은 중간 유통업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소매 유통업체 이마트라든가 이런 곳의 이익률을 보니까 5%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매 법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매에서 충분히 비싸게 내죠 그러면 소매는 마트들은 우리 동네 마트나 큰 마트나 마트들은 다른 도매를 가면 되잖아요 다른 도매도 가격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담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트는 이익이 자동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일정 시세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익이 깎여놔야 돼요 그리고 도매 법인은 그냥 가격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고를 조정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죠 비축을 하니까 그렇죠 가격을 부르는 권력이 있고 유통양을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이 있죠 자 같은 결론을 문 대림 의원도 냈습니다 가락시장의 도매 법인이라는 것은요 산지와 중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업체예요 도매가 보통 1, 2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유통수수료 4%가량을 받는 게 사실은 전부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중간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요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이면 4%의 수수료지만 그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담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매 법인의 소유자들은 매번 그 4%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꾸준하잖아요 행복할 겁니다 게다가 3년 동안 3년 이상 20%의 이익률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거대한 농림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건 언제나 이 사람들인 거예요 도매 법인의 소유자들 문대림 의원이 찾아 봅니다 중앙청과를 예로 들면 배당 성향이 200%가 넘어요 아 배당 잘해줘요 UAE에요 근데 순이익의 104%를 지배주주인 태평양개발이 가져갔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즉 도매 법인의 주인은 농식품 유통업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청과의 지배주주는 고려재강이고요 동화청과의 지배주주는 신라그룹입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사가요 과거 국정감사 방송에서 농수산물 도매 제도의 역사를 요약했을 때 한 가지 제도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피해단이 드러나면 다른 제도로 바꿨다고 했죠 이번이 아마 그 피해단이 확실하게 드러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도매 법인의 장난제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의 수입 관세가 유일한 해결일책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고스틴을 드시오 많이 없다면 망고스틴을 먹으면 되잖아 여기까지 해서 분량은 충분한데 더하라면 사실 더할 수가 있었어요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주철현 의원과 이원택 의원도 중요한 질의들을 했고요 도매 법인 얘기에는 여당에선 이만희 야당에선 송옥주 의원도 중요한 팩트를 여럿 가져왔습니다 결국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해보자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농민을 악마화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렇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화하는 좋은 사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도매 법인 또 주식회사고 주식을 많이 가져가면 대주주가 되고 나중에 수익을 나눌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자본이라도 금융자본만 아니라면 이 유통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산업의 알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본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공부한 게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요 어떤 자본이나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누구나 유통업을 할 겁니다 유통업은 원천 역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로지스틱스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프라와 그건 그냥 사버리면 그만입니다 땅 사면 되고 차 사면 되고 유통업자들 사면 되고 그리고 그 로지스틱스 인프라는 국내에 생산되는 것들을 옮길 때만 이용되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걸 들여올 때도 이용돼요 더 큰 사업이 되죠 게다가 원가 조절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한민국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농민은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격 조절에 힘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봤을 때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나라를 바꿔가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제일 싼 걸 들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 자본주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안에서 국산 생산품들의 가격이 조정이 잘 안 되고 비싸지면 그러면 농민들은 울부짖는 소리를 냅니다 그건 모든 언론들이 다 설명해줘요 어떤 자본은 로비를 통해서 정치권에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 관세를 낮춰주세요 이걸 할당관세라고 하죠 네, TRQ 이 할당관세가 텅스텐에 적용되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없으니까요, 한국에 네, 근데 계란값 올랐을 때 왜 계란의 할당관세를 낮춰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안 올리냐 그게 제일 문제죠 이건 자본의 로비 결과 아니냐 다시 안 올리는 거 그래서 TRQ 의무 매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낮은 관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서 낮은 관세로 들어온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게 시장가를 너무 떨어뜨리니까 너무 떨어뜨리지 않도록 얼마 정도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뉴스를 이해하고 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생산품들이 배추면 배추, 사과면 사과 농민들이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날 정도로 수지가 안 맞으면 혹시 거기 할당관세 붙어있는 수입품 없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그거 할당관세 해서 수입 많이 하게 돼서 이득품 기업이 누구냐 이거는 시장 교란 아니냐 그 와중에 시장 교란이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또 의무 매입으로 들인 돈은 또 얼마냐 관세를 깎아줘서 세수가 줄었는데 거기에 또 돈을 써요 의무 매입을 하느라 그러면 나랏돈으로 어떤 유통자본을 배불려주는 방식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관세도 깎아주고 대신 사주기도 하고 돈으로 해석해보면 농민들을 계속 고통받게 하고자 해서 돈을 더 버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농민들이 욕심불려서 생긴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죠 임미애 의원은 계속해서 할당관세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 내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DWK